오늘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도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도마는 찬송가 중에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 찬송 속에 의심 많은 도마를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하는 가사 때문에 억울하게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도마가 천국에 가면 가장 억울했노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도마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가 그 제자 공동체에 얼마나 귀한 역할을 했으며 또 그가 그로 인해서 밝혀진 또 드러난 진리나 또 친앙생활에 좋은 면들을 우리에게 많이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을 살펴봅니다 이분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그는 쌍둥이였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직업은 어부고 그리고 이분에 대한 기록은 공간보금소에는 이름만 나오겠지만 요한보금에는 세 군데에 걸쳐서 세 사건에 이분의 성격이나 또 이분의 어떤 신앙의 삶의 의미들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이 화려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리고 자신의 걸음 걸음 여정을 통해서 오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에게 제자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도마를 함께 찾아 나가면서 도마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참된 그리스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공급해주시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 첫 번째 그 도마는 어떻게 살았는가? 제자의 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유대인들이 마음 상하는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도를 들어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죽이려고 그렇게 할 때에 제자들과 함께 황급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에 와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에 놀라운 행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바로 그들에게 바로 베단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불과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그 베단이라는 곳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누워있다는 소식과 이어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셨던 나사로와 그 가정 그리고 제자들 일행을 참 잘 대접해 주었던 멀리서라도 꼭 찾아가야만 되는 그런 집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베단이로 가자고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돌멩이를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다시 가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반대했습니다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 나사로를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그 집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이 도마가 나타나서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래 얘기합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게 쉬운 말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믿음이 참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 이 제자의 도리가 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도리가 뭘까요 스승이 가면 같이 가는 겁니다 스승이 죽으면 같이 죽는 겁니다 스승이 가자 하면 스승과 동행해서 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제자들이 전부 다 머뭇거리고 부정적으로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얘기를 격려를 합니다 동료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죽음의 길이지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바른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돌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배단위로 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전환점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돌멩이를 각오했던 그 배단위에 갔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사로가 다시 부활한 겁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확신을 더 갖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에 대한 확신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면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길을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뜻밖입니다 죽음을 각오했는데 제자댐의 길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갔더니 그런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도리를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도마가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본인이 믿음이 대단하진 않아도 기도해봐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예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데 기도해봐 또 뭐랄까요 힘들 때는 찬송해봐 그리고 어려울 때는 말씀 좀 봐봐 말씀 봐봐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겠어 오늘 우리 장도님 기도하실 때 최근에 읽은 성경 말씀이 줄줄줄 깨져서 나오는 거예요 장도님 기도가 점점점 달라지는 걸 저는 많이 경험해요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 속에서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과 놀라움으로 주지 않습니까 억지로 했거든요 사실 처음에 우리 장도님들 장도님이 되고 나면 성경을 안 읽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은 장도님으로 좋은 목회자로 우리가 세워지자고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처음에 좋아하는 표정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뜻밖의 놀라운 일들이 뭐냐면 장도님들하고 얼마나 평안한 일들이 일어난지 그리고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지 달라지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이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중부기도 훈련을 보면 잘 볼 수 있습니다 중부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 소감은을 받으면 그럽니다 주변에서 목사님이 추천해서 주변에서 참 좋다고 신앙적으로 훈련이 된다고 해서 왔는데 왔더니 첫날부터 속았다는 느낌밖에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별로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뭔가 16주 동안 꽉 메어서 이거는 묶여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구속을 싫어해서 집도 일찍 나온 사람인데 내가 오히려 교회에 와서 묶여서 사는구나 그렇게 하는데 점점점점 중부기도가 될수록 훈련을 받고 기도의 시간을 가질수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의 동력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간증할 때 보면 눈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변에 저 도마 같은 사람이 기도해보라고 기도하자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기도해 하려면 제대로 훈련 좀 받았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 얘기를 듣고 참여했더니 뜻밖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합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다른 데 가면 섬기면 돈을 받는데 여기는 돈 내고 와서 섬깁니다 훈련 받고 섬깁니다 여기에 뭐가 있을까? 그런데 처음에는 속았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을 따라서 할 때 섬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보아 같은 놀라운 기쁨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다 바꿔집니다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삶이 달라지니까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할 때 그 원칙은 뭐냐면 제자담의 원칙 내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섬기고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섬기면 그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도심을 구하는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 될 당연한 도리입니다 제자의 도리 그 도리를 따라갔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삶 속에 넘쳐났고 지금 부활하는 건 처음 봤을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면서 십자가 앞에서도 그나마 그만큼이라도 버텨서고 이겨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자라게 된 것은 바로 이 나사로의 믿음인데 나사로의 부활인데 이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믿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는 자기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제자님의 도리를 따라서 해야 될 것 내가 그 정도의 믿음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따라서 할 때에 싫어서 억지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도마는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가 제자의 도리를 따랐을 뿐 아니라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혀가고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하고 말씀을 자꾸 하시고 또 그 위에 고난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래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마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버림받는 건 아닌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유명한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하고 4절에 가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또 믿어라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도마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5절 말씀에 도마가 이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유명한 우리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적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이 정말 추억 같은 이 말씀을 이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아마 도마가 없었다면 이 말씀도 아마 못 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마 주님께서 다른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도마를 통해서 도마의 이 질문을 통해서 그 간절함을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믿는 자의 도리 히브리스 10장 23절부터 2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인인 믿부신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러하자 그렇게 되겠어요 믿는 자의 도리가 있다 그랬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을 따라서 한다는 것 믿음을 따라서 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의자에 앉으실 때에 뭔가 생각하고 앉으셨어요 내가 이 의자에 앉으면 의자는 무너지지 않고 나를 분명히 받쳐줄 것이다 믿습니다 하고 딱 그렇게 앉으셨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옛날처럼 그냥 와서 그냥 편안하게 앉으셨나요? 아마 대부분이 아마 그런 의식 없이 와서 그냥 앉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입니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통계입니다 통계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는 생각과 습관에서 나오는 거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죠? 그 말씀이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인생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삶의 길이 쭉 있죠 살아왔던 삶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갈 길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 소망의 길, 구원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어요 진리라는 건 뭡니까? 우리 인생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잘못되면 그 인생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기준이 잘못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람만큼 엉뚱한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기준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발 한 발 디딜 때에 내가 바로 디디는 곳인가를 알기 위해서 발 등에 등을 달아가지고 그리고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에 내가 디디야 될 곳인지 말아야 될 곳인지를 살피는 것이 말씀이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빛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뭐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나요? 우리 속에 어떤 기쁨이 있나요? 우리로 하여금 오늘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뭘까요? 활력을 갖게 하는 힘이 뭘까요? 그 기쁨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소망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요즘 생로병사 최근에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어제 장노님도 돌아가시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돌아가면서 가만히 이제 느끼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지만 살다가 늙어서 세상을 떠나는 이 과정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인생은 허무해요 전 참 허무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생이 허무하고 미래가 없고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더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뭘까요? 우리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 소망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희망이 예수님께 있고 그 예수님 되면 오늘 내가 기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안 해보시나요? 저는 제가 그런 경험을 여러 번 살아오면서 했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 이제 어디로 가요? 나 어떻게 살아요? 저는 제가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조금 전까지도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갑자기 절벽이 되면서 길이 끊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어디로 가요? 절망이죠? 쉽게 말하면 절망이죠 내가 이제 무엇을 믿고 살아요? 무엇을 기대고 살아요?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살까요? 주님, 나에겐 기쁨이 없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기도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기도 들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 그렇구나 나에게는 길이 없구나 나에겐 길이 없구나 나에겐 죽을 길밖에 없어요 나의 길을 대신 그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나의 인생의 길이 있구나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그 길이 나의 길이 되는구나 내가 인생의 기준이 없어졌어요 기대, 기대, 버팀목도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구나 용기를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그 믿음의 마음이 확 들어오니까 흑암이 싹 사라져요 마음속에 다시금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뭘까요? 믿음의 도리를 지킬 때의 믿음의 도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아마 도마가 이 말씀을 가장 깊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질문 앞에 던져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아마 깊게 알았을 거예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길이 끝난 데서 길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시는구나 세상껏 어지하는 것 다 끝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의지가 되시는구나 세상에 기쁨이 없는 그곳에 주님께서 내 기쁨이 되시는구나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믿는 자의 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도마는 인생에 있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해도 금방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삶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살다가 겪는 어려움 앞에 우리는 얼마나 멈춰서 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 더 이상 갈 힘이 없어서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께서 길이 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진리 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생명 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세 번째로 도마는 제자의 도리를 따라 살고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살았던 이 도마는 사명자의 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은 도마에게 뿐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우왕좌왕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언제 죽음이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이 충격을 견디다 못해 도마는 혼자 그 공동체를 떠납니다 자기 혼자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자기 혼자 자기의 삶을 찾아보려고 그 공동체를 떠났는데 도마가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제자 공동체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슬프고 괴롭고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 속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확신을 갖고 살아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셨던 말씀 약속 언약을 따라 주신 것이라는 것 약속의 성취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에 축복을 주셨나요 평강에 축복을 주셨어요 평강이 있을지하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평강의 축복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밖에 요동치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깊은 거예요 참 이 평안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한번 육사해 보십시오 이 평안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우리의 삶인지 그래서 주님은 어딜 가든지 평안을 빌라 그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먼저 가장 큰 축복 제일 우선순위의 축복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평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를 확인했어요 예수님의 손 이 못자국이 있는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한세병 환자에게 진흙을 침을 발라서 무겨서 눈에 붙여주고 신로함에 가서 씻으라 했던 그 치유했던 손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인 그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치유의 손입니다 사랑의 손입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앉던 그 손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옆구리에 찔린 장자국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상처를 확인할 수 있었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이 제자 공동체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회복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제자들이 도마가 그 다음에 왔을 거예요 만났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우리는 회복됐다고 할 때 요한복음 20장 25절 보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근데 도마가 있는 어느 날 예수님이 이 공동체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28절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도마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가장 귀중한 것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주님은 공동체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사랑하셨던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보다도 더 우리가 생각하면 이 공동체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다시 말하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도마는요 자기의 사명으로 삼은 것이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계하심을 통해서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고 용기 얻고 기쁨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그 일평생을 다해서 그는 그 일에 매진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오 오늘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바로 이 고백 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남들이 가는 유럽 쪽으로 가지 않고 동양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성교주 인도에 오게 됩니다 인도에 가면 인도에 많은 크리스찬 중에 초대교회부터 만들어진 교회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에게서 이 교회를 누구에게서 세워졌냐 물어보면 도마 아니면 윌리암 캐리라고 그래요 이 인도의 남부 쪽에 있는 첸나이라는 곳에 가면 도마가 기도하다가 원주민이 던진 창에 맞아서 죽었다 그러거든요 거기에는 도마가 성교했던 그 무덤과 도마의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기념교회 앞에 이렇게 써 있다 그래요 내가 주를 예배하나이다 도마의 일병생 사명이 그 거예요 이 공동체 주님이 사랑했던 이 공동체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될 때 모든 것 주님 오심으로 완전히 회복됐던 이 공동체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딘가 하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래야 돼요 밖에서 지치고 상처 났지만 가정 안에서 회복되셔야 돼요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기서 말씀 듣고 회복되고 찬양하면서 회복되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그리고 회복된 사람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정상적인 교회예요 생명력 있는 교회인 거예요 여기서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바로 이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갔어요 주님의 그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냥 생노병사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만 해석하면 인생 정말로 허무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은 죄와 슬픔과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기쁨을 회복하시고 다시 건강하게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일어날 때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도마는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제물로 드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자기 사명으로 삼았던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복음을 증가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자기 일평생의 사명이 되어서 그 사명을 따라서 자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조그만 여자 어린아이가 사고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수혈을 받지 않으면 죽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 피가 구하기 힘든 피라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보니까 그 오빠 조그만 아이 그 오빠의 피가 일치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얘야, 네 동생이 너 피가 없으면 죽어 이 동생이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그래서 이 오빠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둘이를 침대에 높여놓고 그래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꼬만 오빠가 됐던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그러면 저는 이제 언제 죽어요?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수혈하기 전에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피를 주고 나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죽는다고 생각하고 피를 준 거예요 왜 할까요? 도리가 있었어요 오빠 됨의 도리, 생명에 대한 도리 자기를 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뜻밖의 의사가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이 아이에게 설명했어요 너 피가 빠져나가고 나면 더 새로운 피가 너 안에 생생되어서 너도 살고 그리고 너희 동생도 살고 더 풍성하게 된다고 여러분 내가 주고 내가 나누고 하면 없어져야 되고 그만큼 손해가 되고 힘들어야 되는데 더 새로운 게 채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도마가 경험했던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묻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내가 갈 길이 끊어졌어 어디로 갈지 몰라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할지 알지 못하겠어 내 성인 기쁨이 없어 그거 안 되니까 어떡해요? 죽는 거예요 지금도 1.5시간마다 한 명씩 죽어요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은 자살률이 우리나라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기댈 데가 없으니까 외로우니까 죽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제자댐의 도리를 따라서 억지로라도 우리가 더 열심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모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더 많이 격려해야 됩니다 힘을 내라고 같이 이겨나가자고 같이 하자고 서로만이 격려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동행해 주시도록 강구하며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돼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육신의 인생의 길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 이르기까지 이 도마처럼 우리 삶의 원칙들 제자댐의 원칙 믿음의 그런 도리 그리고 다 사명의 도리를 따라서 걸어갈 때에 끝까지 아름다운 삶으로 완주했던 도마의 삶을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로 값 주고 사신 주님의 성도님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한 분 한 분들이 아닙니까 그 마음이 멍들어 있고 그 몸이 병들어 있고 그 생각이 하나님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권능의 팔을 펴시고 자비와 국룰의 팔을 펴셔서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품고 주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도마가 붙들었던 그 신앙 고백의 믿음을 붙들며 그 주님께서는 내가 꼭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낙담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마가 꿈꾸었던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함과 감화감동하심이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갈 때 도마처럼 제자의 도리를 따라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사명의 도리를 따라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관련된 사람들과 관련된 일들 위해 그 자손과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 성교사님들 위해 지구대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